한석아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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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다 됐어 빨리오라고 뭐하시는거에요? 야 니 모르냐 오늘? 울트라비스트 나오는 그 삐날레 이벤트를 몰라 페로코체, 맥시붕, 전수목 텅비드까지 해가지고 지금 쫙 나온다고 근데 텅비드는 없는데 저번에 많이 잡았잖아 걔네 관심 없어 근데 걔네 포켓몬 재물까지 받쳤잖아 뭔데요? 요새 고사떡이 나왔더라고 포켓몬 잡을 때는 이 포켓몬떡이 고사떡이야 인정? 미치겠다 앞뒤 딱 해가지고 고사 지내면 100짜리, 100짜리 이거 좀 아쉽지만 98 이 정도는 또 나올 것 같아 니도 빨리 고사 지내 빨리 하라고 그래야 나온다고 빨리 여기 놔, 놔 여기 놔 이리와 옆에 앉아 빨리 앉아 빌어 백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 고페스트 피날레입니다 오늘 자 지금 첫번째 10시부터 12시까지 페로코체 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번째 12시부터 2시까지 맥시봉 근데 얘가 좀 그나마 쓸만하대 하이퍼리그에서 좀 쓰인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전수목 얘가 리얼 찐류리 대폭 데미지 겁나 센데 무몸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텅비드 요건 아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텅비드 한번 나왔었는데 너 좋은 거 잡았냐? 난 좋은 거 잡았으니까 패스 스페셜 리서치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쉐이미 얘 랜드폼이거든 이번에 요렇게 생긴다 스카이폭 스카이폭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야 요일씨 넘었어 잠깐만 근데 우리 고사탕을 먹어야 되거든 저는 잔맘보 먹을게요 잔맘보? 초코잼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 먹어봐 맛있어? 맛이 어때? 괜찮아? 폭... 폭... 폭! 폭, 폭이는 Он 소리만 들어도 폭폭이 나요? 저는 푸링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푸링 요건 좀 빨간색이라서 요것도 잼이 든 거 같아요 으, 요거 딸기잼 들었다 맛있어요 토킷 먹을 거하자 이umih 와 자연히 islands 야, 스라크가 원래 잘 안 나왔잖아, 그치? 자,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스페셜 리서치도 일단 먼저 받겠습니다. 요게 또 중요해. 각지의 울트라 홀에서 모은 정보로 드디어 정보를 특정할 수 있었어. 그리고 구해냈어, 내 박사를. 박사가 납치됐었거든. 스토리 몰랐어? 저 맨날 이렇게 떠돌돌돌돌돌 하니까 그냥... 나도 몰랐어. 근데 요번에 로테이션 될 때 딱 좋은 건 요거 빼고는 딱히 우리가 잡을 거 없어. 슈바르 그거 알지? 슈바. 슈바, 슈바. 아, 오케이. 슈바 꼭 잡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야, 슈바를 잡고. 에라이, 똥이네. 슈바. 야, 페로코체 떴어! 오, 야, 진짜 무슨 모델 같지 않냐? 예뻐, 예뻐. 약간 불편하면서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첫 울트라비스트 페로코체입니다. 오, 야, 속눈썹 긴 거 보소? 다리 길이 보세요. 내 다리 길이보다 이 다리... 우와, 발차기. 자, 오, 야, 근데 에너지 쭉쭉 땄네. 진짜 물몸이다. 근데 너무 쉽다. 도대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잡았다. 이왕 잡는 것도 아까 고사 지냈으니까 첫 회 끝내버리자, 그냥. 야, 이거 볼봐. 볼도 특이하게 생겼어. 1,600 CP? 너는 CP 얼마인데? 1,611. 아, 너랑 하면 꼭 안 내가 안 좋더라. 야,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그러면... 90일 넘겠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볼게요. 아, 안 돼. 안 돼! 96인 것 같은데요? 심지어 공격풀. 96 정도면 저는 이제 아래에서도 될 것 같지 않나. 아, 야, 그건 아니지. 저한테 자시한 거 안 잡는다면서요? 좋은 거 나왔다고. 아, 좀 미안. 조금만 더 하죠. 네, 그것도 받을 수 있다. 자, 이거 받고. 어, 포켓몬 준다. 뭐야, 여기서 포켓몬 뭐 주지?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 뭐야? 아, 버섯 찌끄리기 나왔어요. 아, 형님 근데 처트에 뭐 쉐이미 줄 일은 없고. 그래서 조금만 좋은 거 주지, 그지? 그러니까요. 아니, 쉐이미 안 줬는데? 아, 야, 페루 코체 뜨기 전에 얘들 잡으면 이것도 보상 뭐 주네. 그러니까 쉐이미 아니야? 클래스랑 챌린지 완료. 자, 이거 뭐 주나 볼게요. 그럼 나타났다. 괜찮았어. 아, 깜놀. 야, 근데 내가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페루 코체가 진짜 AR로 뛰으면 멋있더라고. 나보다 커. 좀 더 저리로 가보세요. 오, 형님 거의 페루 코체인데요. 아, 다리 아까 공격해보세요, 공격. 페루 코체 같아? 예. 겜놀 코체? 자, 여러분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필드에 보이는 애들이 좀 바뀌었죠? 첫 메시붐 기씨입니다, 여러분들. 야, 둘이서 잡을 수 있냐? 이거 약점이 페루 코체랑 똑같거든요? 둘이서 잡을 수 있겠지? 와, 등치 봐. 진짜 발도 4개예요. 지금 극협니다, 약간. 주둘이 보세요. 와, 저기 한 번 찔리면 그냥 밀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기, 컷. 컷. 지가 아무리 벌크업을 해도 모기는 모기지 뭐 어떻게 보티겠습니까? 나 지금 1947. 아, 1926. 아, 이거 잘하면 저 어디에 도우고 갈 수도 있겠는데? 아, 저 이성이에요. 이성이라고? 네. 어, 나도. 에라이 씨. 다음 거 잡으러 갑시다, 빨리. 점심시간인데 좀 배고픈데. 야, 지금 요런 피스테 때는 밥 먹을 시간이 아니야. 그냥 바로바로바로바로 잡아야 돼. 밥 먹고 와서 저기 국밥집도 있는데. 국밥? 예. 아니, 아니, 시간이 없어. 그럼 저기 해장국집은요? 빨리 먹자. 아니, 근데 뭐 급하다는 사람이 뽀그리를 먹어요? 아니, 몇 시 전부터 먹고 싶더라고. 여기다 너 스팸 넣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자, 여기다 딱. 이거 끼워놓은 게 이 국물이지. 와, 이거 비주얼 보세요. 와, 군대에서 자주 보던 그 비주얼이네. 진짜. 와, 씨. 맛있다. 맛있어요? 옛날 생각나네. 와, 딱 그 시절, 그 비주얼이다. 으아, 맛있겠다. 와, 면 좀 드실 줄 아시네. 햄. 아니, 지금 먹다가 장 들어왔는데. 셰어 님 초대했는데, 셰어 님 들어왔는데. 지금 딱 둘이 있거든요? 셰어 님하고 둘이서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릴게요. 셰어 님. 이상한 거 꺼내지 마요. 로텔 이런 거 꺼내지 말고. 이렇게 피해줬고. 와, 또 셰어 님하고 할 때 또 피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 아니, 면이 쿠킹볶이 왜 안 죽지? 제가 오늘 클라스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어, 잠시만 못 피했다. 아잇. 어, 됐다. 살아났어, 살아났어. 과연. 어? 거의 동시에 죽었다. 아, 동시에 죽었어. 됐어, 됐어. 자존심이 일단 한 번 살렸어. 셰어 님 못 잡는 거 아니야? 정말 간다 간다는데? 셰어 님 봐봐, 지금 벌써. 다 들어갔어. 셰어 님 빨리 들어오세요. 셰어 님 어디 갔어? 빤스런? 설마. 셰어 님 빤스런이 박제입니다. 근데 이게 렉이 있어서 들어와도 안 볼 때가 있어. 아, 들어왔어. 하고 있었네. 썬더 들어와 있네. 아, 그럼 그렇지. 셰어 님이 그래. 도망가고 그럴 인성이 아니야. 도둑한 사람이야. 지피 뭐 나왔나, 보자. 또 셰어 님한테 보내야 되겠다. 덕분에 잘 잡았습니다. 뭐 그렇게 완전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거보다는 못 잡았겠지? 아, 사무실에서 잡자니까 또 어디 가요, 형님. 사무실에서 잡자고? 더워요. 야, 이거다, 이거. 이거야, 이거. 어떡해. 딱 보면 모르겠냐? 전수목. 아, 무슨 전수목? 생리가 딱 보면 전수목이잖아. 아, 설마 나무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 오늘 페럭 호체 망했지, 맥시봉 망했지. 진짜 이 시시라도 해야 돼. 전수목이 왜 전수목인지 아냐? 전기전, 손수, 나무목, 전기손나무. 여기서 잡자. 나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에 안좋아올 것 같아. 이 사진은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나는 뭘 하면 안 되네. 저번에 디아루가도 나 인형 해가지고 머리에 달고, 사람 손가락질하는데 쓰고 다녔다가 두 분 나만 못 잡았잖아, 제대로 된 거. 자, 여기서 또 스페셜 리서치가 떴거든요. 눈치챘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이 느낌. 꼭 로켓다니가 더 나은 것 같다. 우리를 계속 노려보고 울트라비스트가 목적인 걸까? 목소리 근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왠지 얘는 목소리가 그럴 것 같았어. 어떻게 생겼다? 여기 나무가 맞냐? 케이블타인데? 전설인데요. 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네? 어, 그런데 50자인도 들어오고. 50자인 내 친구야. 야, 50은 포즈도 다르다. 처음 보는 포즈야. 오, 이러고 있네. 멋있진 않아. 이거 너무 어색하지 않냐? 이거 뭐야. 우리 송찬이 태권도 요즘 배워가지고 집에 오면 아파. 태, 권. 딱 이건데? 목이었어. 역시 9명 하니까 뭐 그냥 목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초반에 뜬 애들이 좀 개체값 좋았어. 네 말대로 사무실에서 잡자. 뭔 놈의 전수목이여. 자, 드디어 마지막 타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4분 애들 결산 좀 하면 되고요. 아까 잡았던 96짜리. 그 6짜리. 나도 딱 96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맥시봉. 근데 얘는 진짜 다 고데기야. 91이야. 저는 89인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에 전수목. 전수목 96. 그러면 일단 우리 종합해봤을 때 매시봉이 지금 제일 못 잡았거든. 여기 지금 뜬 거 있나? 있어요? 매시붕만 없어. 근육목이 진짜 다시 나오지 마라. 이거 뿐만이 아니고 스페셜 리서치가 또 있거든요. 자, 포켓몬 10마리 잡고 하트 획득하고 고 스냅샷 찍으면 끝이야. 이거 거져주는 거야. 스페셜 리서치 끝났고 보겠습니다. 드디어. 베스트 2022. 와, 스카이 폼. 쉐임이다. 오오오오. 와. 와. 다 빨빨거린다. 귀엽네. 귀여워. 이거는 뭐. 감으로. 감으로 다 들었어요. CP 한번 보자. 가장 작은 쉐임이구나? 좋을 거 같아. 가장 작은 거면 여러분들 100이잖아. 보여. 너무 좋아한다. 샷 가리면 100이네 뭐. 엄지러워. 오늘 울트라비스트 여러 종류 한 번 잡아봤는데 좋은 놈은 못 얻었지만. 아, 좀 아쉽긴 하네. 쉐임이가 진짜 구데기네 근데. 야. 뭐 봐. 저 죽을 거야. 저 형님 없을 때 할 거예요. 저 죽을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게 없길 바라시고요.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빠긋.